두 번째 문제입니다. A 사업장의 근무 및 재해 발생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세요. 자, 종합재해 지수는 루트해서요.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라는 공식부터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도수율과 강도율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럼 도수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근로시간수분의 재해 끈수로 우리가 했습니다. 총 근로시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400명이 나와 있고요. 하루에, 자, 얼마입니까? 근로시간은 8시간 280. 8 곱하기 280으로 해주면 되고 도수율은 끈수를 대입하기 때문에 재해 발생 끈수가 80건입니다. 그리고 도수율은 100만이죠. 100만 시간당 발생하는 재해 끈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강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모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총 근로시간수는 8 곱하기 280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다른 잔업이나 기타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로손실일수가 아주 감사하게도 그냥 근로손실일수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휴업일수라면 어떻게 합니까? 휴업일수가 800일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800일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의 280이죠. 그렇죠? 이렇게 했는 것을 분자에 위에 올려줘야 됩니다. 이건 휴업일수라고 나왔을 경우. 휴업일수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국정무일에 쉬는 날을 다 포함한 날짜이기 때문에 순수한 근로일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순수한 근로일수는 280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곱하기 1000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도수율과 강도율 값이 나오고 각각 나온 값을 어디에 대입하면 종합재해지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루트카는 것은 이런 기호가 나오면 우리는 더 쉽다 그랬죠? 계산기에서 루트 버튼 딱 눌러주시고 안에서 미리 계산하십시오. 계산한 값을 눌러서 엔터치면 답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율 400 곱하기 8 곱하기 280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100만에서 다면 89.286이 나오고요. 강도율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위에 800만 들어가고 1000입니다. 그렇죠? 좀 쉽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면 0.893이 나오고 이걸 여기에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계산기 꼭 사용해서 답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져가실 것으로요. 그러면 8.929가 나오고 약 보통 여러분들 소수점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지를 받으시면요. 문제 상에서 조건으로 소수점 처리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으면 그 내용을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지 받았을 때 주의사항 첫 일면에 보시면 소수점 처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통상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신경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 휴업일수에 관한 사항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은 원래는 휴업일수라고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게 있을 때는 곱하기 365분에 다른 말이 없으면 300이 들어가지만 지금처럼 280일 연간 날짜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날짜를 여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근로 손실일수를 구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결건율이 있을 경우에는 구했는 전체의 출건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3%가 결건이라 그러면 여기에 0.97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분모에다가. 그 다음에 잔업이 있으면 전체의 있는 것에 더하기 잔업만큼 해주시면 되고. 조금씩 아주 기본적인 게 나왔는데 조금씩 이래 난이도를 좀 높여서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환산빈도율이나 환산강도율에 관한 사항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같이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환산빈도율이나 환산강도율은 어떤 문제에서 어떤 문구가 있을 때 그걸 떠올리셔야 됩니까? 한 작업자가 한 근로자가 평생작업한 한 근로자가 평생작업한 이 문구가 딱 있으면요. 바로 이거 환산공식이다. 그런데 한 작업자가 평생작업한다면 몇 끈의 재에 그러면 환산빈도율, 며칠의 근로 손실을 그러면 환산강도율 이렇게 가는 거죠. 끈은 환산빈도율, 날짜는 환산강도율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식은 아주 쉽잖아요. 환산빈도율은 빈도율을 곱하기 10만 나누기 100만이고요. 그다음에 환산강도율은 강도율을 곱하기 10만 나누기 1000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10만이라는 것이 특별한 말이 없을 때 10만이 들어가는 것이지 문제에서 조건이 평생 근로시간 수가 주어지게 되면 그걸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은 연간 40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35년간 한다. 그러면 35를 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요. 8시간씩 280일 한다 그랬죠. 이걸 40년이 아니라 35년간 한다 하면 35 곱하기 하루에 8시간씩 1년 280일. 그리고 잔업을 연간 100시간씩 한다 그러면 그런 말이 있으면 35년간 연간 100시간씩 했다. 이렇게 하면 평생 근로시간 수가 되는 거죠. 이걸 어디에?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이라는 것은 통상 40년이고 8시간씩 300일 하고 연간 100시간 했을 때 10만 시간입니다.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빈도율과 강도율이 바로 주어지면 이것도 쉬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런 조건을 주고 직접 구해서 넣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문제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이래놓고 여기에 문제가 종합재해지수를 구하고 이 작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평생 작업한다면 몇 건의 재해를 일으키는지도 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했는 빈도율을 넣고 또 여기서 나와 있는 평생 근로시간 수가 지금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평생 근로시간 수가 없으면 10만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280일을 했기 때문에 10만이라고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조금 더 조건이 더 주어져야 됩니다. 몇 년간 한다. 35년이다. 40년이라는 게 주어져야 되겠죠. 아니면 아예 이게 없든지.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10만 시간을 넣으면 되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의 답만 찾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해율에 관한 사항들을 다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문항수를 적게 풀고도 많은 문항수를 풀어놓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에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을 네 가지 쓰세요. 그랬습니다. 우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일이 나왔습니다. 덩어리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첫 번째는 사업장입니다. 무슨 무슨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1차 금속제품 제조업, 무슨 무슨 제조업 이렇게 나오는 13가지가 있는데 그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면 된다 그랬죠. 출제빈도가 많이 높은 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과로 넣기 문제에 대비해서 300kW라는 전기계약 용량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기계, 기구, 설비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허가 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라든지 아니면 화학 설비라든지 가스 집합 용접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용해로, 금속의 용해로죠. 건조 설비 이런 것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건설입니다. 건설 공사에 해당되는 거. 지상에서 3.1 운동하니 교량으로 오십시오. 연 5천원 냉랭하지만 다발용 댐이 있어 천만다행이니. 그 다음에 터널에 굴이 열릴 것입니다. 이 안기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제외하라는 말이 없을 경우에는 뭡니까? 가장 간단한 터널 건설 등의 공사. 그 다음 굴착, 10m 이상의 굴착 공사. 이런 거 먼저 적으시면 제일 편하죠. 그 다음 교량, 지간 거리가 50m 이상 되는 교량 건설 공사. 그 다음 지상에서 31m 이상 되는 건축물 가는 건 조금 보류하시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는 뒤로 가면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3만이라는 것도 있고 5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나 5천 제곱미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내가 적을 수가 없다면 가급적 좀 후순위로 뒤로 미루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죠. 연간 5천 제곱미터의 냉동, 냉장. 냉랭하지 않겠는 거죠. 냉동, 냉장 창고. 그 다음에 다발용 댐이 있어요. 이런 건 또 가급적 뒤로 미루어서 적으세요. 다목적, 그 다음에 발전용. 이건 뒤에 있는 조건에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용수전용댐하고 지방상수도댐은 뭡니까? 2천만 톤 이상이 해당됩니다. 구분해서 적으셔야 되고요. 터널이 적기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적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강거리 50미터 이상 교량, 터널건설 등의 공사. 이런 걸 먼저 적으십시오.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그런 다음에 개수가 모자란다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 그 다음에 다발용 댐, 다목적 댐, 발전용 댐은 그대로 가고 저장,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하고 지방상수도 전용댐. 추가로 넣어주면 되겠죠. 나는 다발을 어떤 순서로 적겠다는 것도 실기에서는 사실 정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해위원 방지 계획서가 나오면 이것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도 한번 정리하세요. 그 다음 공정안전보건서도 정리하십시오. 3종 세트로 제가 묶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공정안전보건선에서는 뭡니까? 포함사항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비상운전에 대한 공자의 평가하는 거. 이거 정리하시고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도 덩어리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포함사항과 대상사업장 그리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해야 될 대상사업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게 나오면 또 뭐가 나옵니까? 재해율이 나오고 중대재해가 나오죠. 그러면 이걸 묶어가 이게 또 세 군데 나오는데 개선 계획에서 대상사업장과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되는 대상사업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말해야 된다 했습니다. 안전관리자 정원교체 임명 대상사업장이 나오죠. 중삼들의 연평균이 삼삼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한번 묶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정리도 명쾌하게 아마 정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 문제로 최소한 대여섯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